어떤 걸로 일기를 쓸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고민에 대해 생각한다. 며칠 전까지 거실 삼성 구형 노트북이 주되었고, 가끔 환자용 침대에서 LG 또는 그것과 크기와 무게가 비슷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노트북이면 되었다. 그러다가 서너 일 전에 웅이가 노트북 하나와 PC 본체를 셋 가져왔다. 오래전 같으면 그날로 나는 그 모두를 구석구석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그건 단지 것만이 아닐 것이다. 각각의 운영체제와 남이 사용한 흔적을 지우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그래하지 않았다. 얼마 전부터 나는 이상한 생각했고 훈이에게 털어놓았다. 즉 이제는 내가 컴퓨터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그것과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게 맞는 말이다. 그러기에 노트북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훈이가 오면 부탁을 하곤 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하드웨어의 문제로 말미암아 신경을 쓰고 싶지 않게 된 것이다. 까닭은 나도 모른다. 아마 나이 다시일 수 있겠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된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유가 어떠하건 간의 PC 본체와 그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만지고 싶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웅이가 가져온 것을 그날은 거들떠보지 않다가 점차 관심이 가는 걸 늦추지 않고 그제부터 본체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보았다. 오래전 조립해서 사용하던 본체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저장 장치의 고용량과 데이터 전송 방법이 달라졌다. 5.25인치 HDD도 노트북용 2.5인치처럼 SATA로 간편해졌다. SSD의 운영체제를 설치한 게 오래전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내가 PC에 의존하여 뭔가 할 적에는 그런 저장 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주저장 매체가 5.25인치 HDD였다. 이 크기의 하드디스크는 무게도 제법 있다. 반면 SSD는 2.5인치인데다 아주 가볍다. 같은 크기의 HDD보다 훨씬 가볍다. 빠르기도 월등하다. 외장으로 연결하여 비교하면 HDD보다 SSD가 대용량 복사하는 시간이 빨라도 너무 빠르단 걸 알았다. 약 100기가 자료를 외장 HDD에서 내장 하드로 옮길 때 몇 시간이 걸렸고 예전의 이야기다. 오늘 그 정도의 자료를 SSD 위장에서 내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했는데 놀랍게 걸린 시간이 몇십 분밖에 되지 않는다.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SSD가 HDD보다 약 10배는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놀라운 사실이다. 이런 차이가 있단 것도 PC 본체를 만지고부터 안 사실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그간 내가 PC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실이 절대 자랑이 아니다. 어쩌면 PC보다 편하고 이동이 쉽다는 장점을 내세워 노트북과 가까이 한 게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손 안에서 원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때문이란 게 더 큰 까닭일 수 있다. 내가 하는 것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 다만 긴 이야기를 할 때는 노트북이 편한데 양손에 열 손가락을 사용하여 타자할 수 있기에 그렇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그간 나는 내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옮기고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하는 따위 모두를 했다. PC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PC를 멀리하게 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것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면 어떤 방편을 취해서건 그걸 내 곁에 두었을 것이다. 그런 내가 오늘은 PC 본체를 책상 위에 올리고 모니터 앞에 앉았다. 모니터와 마우스, 키보드가 그것에 연결된 선이 너저분하다. 보기 싫으면 블루투스로 바꾸면 깔끔할 것이다. 그러나 전에 쓰던 것이 있으므로 모두 유선으로 본체에 연결했고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다. 노트북과 다른 PC의 단점이기도 하다. 본체의 왼쪽 옆구리는 열어두었다. 수시로 들여다보며 이것저것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인데 주로 저장장치다. PC의 단점 중 하나가 무선 랜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무선 랜이 내장된 메인보드도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은 유선 랜 뿐이다. 이게 현재 불만이다. 잭 스마트폰의 핫스팟이 PC에 와이파이 연결이 안된다. 이 PC로 인터넷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노트북은 구형이라도 무선 랜 이므로 인터넷을 언제나 할 수 있다. 노트북이 PC보다 아주 편리한 장점이다. 어쨌거나 텅치 큰 PC 본체를 오랜만에 사용하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 인터넷이 불가능해도 불편하지 않다. 그것은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무얼 하려고 내가 PC 앞에 앉은 걸까? 딱히 이유는 없다. 나에게 넉넉한 것은 시간뿐이다. 그 시간을 보내는 한방편이라 해도 무방하고 노트북 자판과 비교하면 키보드가 편하다는 게 이유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도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이기도 하다. 무학생각 2024년 1월 10일 글 자유인이고 싶은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곳은 또 다른 곳은 없던 고재를 들여ram Grammar 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